물랑루즈, 물랑루즈, 11cm, 4만원인데, 3만2천원, 물랑루즈, 색감 너무 예쁘다, 물랑루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예쁘다, 물랑루즈, 뚜루룩 소리 나죠?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흔들어서 뚜루루룩 소리가 난다, 그죠? 물랑루즈, 4만원짜리, 3만2천원, 오리지널 판도라, 와, 자구가 진짜 지금 얘가 얼굴이, 자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자구가 셋이네? 오, 멋지다, 18cm인데, 10만원짜리, 6만원, 자구가 셋이 달렸어요, 10만원짜리, 6만원이랍니다 오리지널 판도라, 18cm, 아메스트로, 와, 크다, 20cm, 아메스트로 20cm, 14만원짜리, 9만8천원, 설명절 맞이하여 특별세일이랍니다 14만원짜리, 9만8천원, 와, 멋지죠? 아메스트로, 정말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원종 에버니, 원종 에버니, 원종 에버니, 17cm, 10만원짜리, 7만원, 원종 에버니, 17cm, 10만원짜리, 7만원이랍니다 멋지죠? 17cm, 멕시코 야생마리아, 정말 검붉은 색깔로 가장자리가 아주 멋지게 들어있고, 안에는 연두연두한 멕시코 야생마리아, 16cm, 10만원짜리, 7만원, 10만원짜리, 7만원이랍니다 블랙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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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킹 중자, 14cm, 10만원짜리, 7만원, 생장점에 손톱 끝 한번 보세요, 멋지죠? 어어, 얘들 약을 줘가지고 약 뿌렸는데 지금 리터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씻으면 얼마나 반짝반짝 이쁠까요? 그렇죠? 손만 줘요, 이렇게 이쁘죠? 음, 블랙킹 중, 14cm, 10만원짜리, 7만원, 생장점에 손톱 끝 한번 보세요, 블랙킹 중자, 14cm, 10만원짜리, 7만원, 생장점에 손톱 끝 한번 보세요, 그렇죠? 10만원 손명절 특별 세일 손명절 특별 세일이랍니다 와 멋지죠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1세대 마왕 18cm 10만원짜리 7만원 1세대 마왕 18cm짜리 10만원인데 7만원 이렇게 특별 세일 할 때 하나씩 마음에 드신 거 장만하시면 정말 좋겠죠 아 멋지다 1세대 마왕 블랙잭 블랙잭 새아이가 나와있습니다 블랙잭 아 진짜 카리스마가 오 색깔 한번 봐요 완전 검붉은색에 멋지다 그런데 얘들은 지금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야 한답니다 20만원인데 12만원에요 18cm 20만원인데 12만원에 내고 있습니다 블랙잭 뿌리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시구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뿌리를 내리려고 얹어 놓은 상태니까 사실 때 오해 없으시길려 뿌리 없습니다 20만원짜리 12만원 그래서 뿌리가 없는 관계로 가격이 많이 싸져 있습니다 20만원짜리 12만원이랍니다 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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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스트로 아 색깔 진짜 이쁘다 한엽 아미스트로 16cm 10만원짜리 7만원 한엽 아미스트로 10만원짜리 7만원 14cm 10만원짜리 4만2천원 14cm 10만원짜리 4만2천원 13cm 10만원 32cm 10만원짜리 6만원 14cm 10만원짜리 6만원 13cm라고 합니다 13cm, 10만원짜리 6만원 13cm, 10만원짜리 6만원 13cm, 10만원 파란툴라 에보니 9cm, 8만원짜리 5만원 한몸군생 얼굴이 3개에요 삼두 삼두짜리가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구요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는데 8만원짜리 9cm짜리 5만원으로 할인 우정맞이 특별세일이랍니다 앙주, 앙주 4만원짜리 3만원 앙주 12cm, 앙주 12cm, 4만원짜리 3만원 13cm, 4만원짜리 3만원 앙주 특별세일하니까 이때에 장만하시면 아주 괜찮겠죠 앙주 메리나 앙주 메리나 앙주 메리나 9만원짜리 6만3천원 18cm, 9만원짜리 6만3천원 앙주 메리나 자구가 달렸어요 보이시죠? 멋지답니다 멋져요 앙주 원종패션 원종패션 17cm, 7만원짜리 5만원 원종패션 17cm, 7만원짜리 5만원 원종패션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10cm 10cm, 쌍두 쌍두 와, 연두연두하고 손톱끝이 카리스마에다가 빨간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블루드래곤 너무 예쁘죠? 쌍두, 한몸분생이구요 4만원짜리 3만2천원 4만원짜리 3만2천원 4만원짜리 3만2천원 한엽잭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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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정말 어렵다 한엽잭팥 8cm 3만원짜리 2만4천원 8cm 8cm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와, 멋지죠? 황진이 10cm, 4만원짜리 3만원 황진이 4만원짜리 3만원 황진이 10cm, 4만원짜리 3만원 황진이 10cm, 4만원짜리 3만원 황진이 워, 가장자리에 빨간색이 어쩌 이렇게 예쁠까요? 로얄에븐이 13cm, 3만원짜리 2만4천원 3만원짜리 2만4천원 로얄에븐이 킹스타 킹스타 오 처음 봤다 킹스타는 처음 봤어요 10만원짜리인데요 와 반으로 팍 깎았네 반으로 딱 부러져버렸다 5만원 멋지죠 킹스타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킹스타 와 연두연두 한데 손톱끝 한번 보세요 카리스마가 정말 좋다 정말 예쁘네 킹스타 10만원인데 반을 뚝 5만원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세요 물랑루즈 물랑루즈 11cm 4만원인데 32,000원 물랑루즈 색감 너무 예쁘다 물랑루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아 예쁘다 물랑루즈 오 뚜루룩 소리나죠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에 바람이 많이 불어봐 흔들어서 뚜루루루루 막 소리가 난다 그죠 물랑루즈 4만원짜리 32,000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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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